동굴 속의 가치 여러분에게 불친절한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을 친절로 대했어요. 한 군사가 급히 달려내려오네요. 돌 위에서 미끄러져 휘청하더니 다시 힘껏 달렸어요. 그리고 외쳤어요. 사울과 군사들이 오고 있어요! 사울 왕의 군대가 수천 명이나 됩니다! 어른이 된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은 얼른 큰 동굴로 들어가 몸을 숨겼어요. 동굴 안은 어둡고 조용했어요. 다윗과 군사들은 큰 바위들 뒤에 숨었어요. 숨도 겨우 쉬었어요. 다윗과 군사들은 사울 왕을 피해 몇 달 동안이나 도망쳐 다니고 있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했거든요. 왜냐고요? 사울 왕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질투가 났던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는 노래까지 만들었어요. 그걸 보고 사울 왕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갑자기 누가 동굴로 들어왔어요. 아주 크고 건장한 사람이에요. 바로 사울이네요. 왕이 돌아서 동굴 입구를 향해서더니 쪼그리고 앉아 온 메무새를 고치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의 군사가 속삭였어요. 이건 사울을 죽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예요. 그럴 수 없다. 다윗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해칠 수 없어. 다윗은 허리에서 칼을 빼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사울 왕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칼을 뻗어 왕의 옷자락을 베어냈어요. 다윗은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왕의 옷을 자른 것이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다윗은 동굴에서 나가는 사울을 따라 나갔어요. 왕이요! 다윗이 외쳤어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절대 해치지 않을 겁니다. 보세요. 다윗은 왕의 옷에서 잘라낸 것을 들어 보여주었어요. 당신을 정말 해칠 수도 있었다고요. 네가 정말 다윗이냐? 사울이 물었어요. 네가 나보다 낫구나. 사울의 눈에서 눈물이 흘었어요. 넌 내게 자비를 베풀었어. 넌 분명 내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내 가족은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해다오. 사울 왕과 삼천명의 군사들은 그렇게 돌아갔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에게 베푼 자비를 보고 기뻐하셨답니다. 사울 왕과 삼천명의 군사들